I'm overheating, can't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I'm bothering baby, losing my mind 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아파트 한 채 총 분양가가 3,100만 원인 전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인데요. 최근까지 공공임대로 사용하다가 분양으로 전환되어 즉시 거주도 가능하고 세입자가 잘 맞춰져 있어 즉시 임대 수익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평당 200만 원대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 매우 좋은 분양 조건과 분양가 대비 매우 높은 월세 수익으로 투자로도 매우 좋은 아파트 매물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모든 타입이 분양가 1억 미만으로 전국 최저 가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3평 기준 원룸 분양가가 3,100만 원, 21평 투룸 분양가는 5,300만 원, 그리고 25평 스리룸 분양가는 6,600만 원으로 계약금이 아닌 총 분양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의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취득세는 보유주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세 거주자분들 뿐만 아니라 월세 수익을 위한 임대 투자자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계약금 10%만 준비하시면 될 정도로 넉넉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부담 또한 전혀 없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요. 전라북도 익산시 충포면 궁성로 120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동 총 780세대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높이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의 구성으로는 13평형, 21평형, 25평형 이렇게 3가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내에는 주민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등이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익산과 전주 중간 위치로 익산과 전주 두 개 도시 인프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입지이며 5분 거리에는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는 15만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중심상가, 일반상가, 테마파크 등이 조성이 되는 온천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는 임직원 및 재학생 1만 명이 넘는 규모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인근에는 또 70만평 근로인원 2만 명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조성이 되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는 국가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1천여 개가 넘는 규모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임대 수요에 대한 배후 수요까지도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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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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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